어? 장군이가 이상한 물건을 주웠어.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가면이잖아. 우와! 갑자기 장군이에게 초능력이 생겼다. 저 황금 가면이 초능력을 준건가? 계속 쓰고 있으면 저주에 걸린다고? 카봇! 장군이 구하는 걸 도와줘. 저 황금 가면을 벗길 방법을 찾아야해.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. 황금 가면을 찾아줘.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카봇!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카봇!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카봇! 다음화도 다같이 헬로 카봇!